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노래 한 번씩! 경례! 아아아아악! 노래 꼭꼭! 카메라 나오는게! 아 진짜 자진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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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가 이제 situação... 정국이가야지! 정국이가 지어! 정국이도! 야! 네~! 야 중국이라고 다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무래도 하지 마 아무래도 하지 마 계속 금속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뭐하지? 뭐해? 아! 어? 오스트라노 크래틱 스포츠 아아 네 아아 아아 여러분은 또 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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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퍼붓 7 펌스키 펌스키 언제네 에이 엠 엠 아 이기 뭐야 아 진짜 아 둘이 뭐하는거에요 아 기분 나빠 진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턱이 부딪힌거에요 턱이 절대 입술이 단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예예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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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오 곧 검사 예 예 예 예 예 예 2 2 2 3 4 6 5 5 9 6 6 6 뭐 여기가 형이 데려있어 아 고간자로 아니 왜 둘이네 그러니깐 너 와 야 입술을 움직였어 너 자 일단 벌칙 공개합니다 벌칙 어떤 벌칙이죠? 랩소스 헤드의 벌칙 공개 자 가자 가자 내가 무릎받지 않았는데 내가 한 시간 많더만 이거 해야지 내가 내 거 안 된다 했잖아 무릎 딱 앉아 해가지고 봐줘 아 나 봐줄래? 아 싫어 나 봐줄래? 내가 봐줄래? 내가 봐줄래? 우리 엔니맨까지 하네 2 쪽 소리가 나니까 많이 붙으세요 쪽 소리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하세요 자 빨리 하세요 아 더 좋아 더 좋아 어 정신 차려 아 아 아 좀 앉아 아 아 저기 저는 앞 김태형씨 밥먹으러 가자 이제 밥먹으러 가자 귀엽지 않아요? 밥먹으러 가자고 맛있으니까 밥먹으러 가자니까 친구가 밥먹으러 가자 친구가 배고파 어때요 형 가는데? 배웅 해줄래? 여러분 저는 멤버들한테 미안하는 소리지만 먼저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형 형이랑 같이 있기로 했어요 아! 천하니 너무 좋다는 얘기 진짜 미친 생각할 것 같긴 한데 키스나 한번 해볼까 어깨를 잡고 그대 때마침 무대 한동해져 엥세숨을 안 할려고요 시간은 깎아 끓어져서 칠밤이 가면 끝끝끝끝끝끝끝 분위기 잡고 이번엔 진짜 미친 좋다고 진짜 웃지나 키스나 한번 해볼까 엥세숨을 안 할려고요 엥세숨을 안 할려고요 시간은 깎아 끓어져서 칠밤이 가면 끝끝끝끝 분위기 잡고 이번엔 진짜 미친 좋다고 진짜 웃지나 키스나 한번 해볼까 엥세숨을 안 할려고요 시간은 깎아 끓어져서 칠밤이 가면 끝끝끝끝 분위기 잡고 이번엔 진짜 미친 좋다고 진짜 웃지나 칠밤이 가면 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 시간은 깎아 끓어져서 칠밤이 가면 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 칠밤이 가면 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 칠밤이 가면 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 칠밤이 가면 끝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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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거기 내가 했었는데. 그냥 가. 아 왜 그래.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기분이 나쁜데요? 다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바빠요. 다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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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